안녕. 아이고자 이거. 민이라고 해. 엄마한테 왔어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 얼른 와. 아이고 왔어. 아이고 왔어. 제가 머리를 확 숙였어요. 다시 숨져라와요. 아이고. 그 여기 보호자가 누구세요? 동네 할머니들이 같이 하는데 특히 이제 이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많이 돌보고 있죠. 이게 다 종량한 거예요. 사료만 둘이서 교대로 사주고 고물 하나나 아줌마가 많이 도와줬어요. 저희가 운동 다니면서 세 마리 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풀려서 돌아다녔어요. 집이 엉망이고 물도 엉망이고 밥도 이렇게 썩어있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돈 벌러 가는 줄 알았죠. 아침에도 술 먹고 아 여기 살았어요? 여기가 똥 부대기 저기서 저 밑에가 똥 부대기였었어요. 똥 부대기 그 사람은 술 타먹으면 걔 이렇게 삽으로 막 때렸어요. 아우 그게 막 때린지 뭐예요. 옛날에는 술 한잔 먹고 뭐 쟁아리가 뭐 담으면 한 대씩 때리고 그걸로 어떻게 묶거나 했는지 그걸로 어떻게 묶거나 했는지 배가 부려있었어요. 배가 부려있었어요. 예. 만삭이 몸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와서 여기서 출산을 했는데 네. 거의 오자마자 바로 났어요. 자막은 아 뭐요? 못 찾아, 못 찾아. 뭐, 뭐, 뭐 찾아? 뭐, 뭐 있어? 못 찾는 것 같아. 왜 이래요? 새끼 찾느라고 그래. 새끼 찾으려고요? 네. 괜찮네, 이 새끼지. 사람이 데려간 거 모르고 짐승이 물어가는 줄 알고 있다니까. 괜찮네? 그래, 그래. 뭐 찾아나서네. 날이가 났네. 한 번 꽂으면 이렇다니까. 안 즐거죠. 나한테 미안해. 순이를 보면 재질이야. 미안하고. 순이야, 잊어야 돼 이제. 그만 참고 잊어야 돼. 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